빨리 좀 고르면 안될까? 아이 쓰레쉬 고르는 것 봐 또 또 또 레오나라고 리볼린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번판도 바텀 아까 미친듯이 당할 것 같아 아 꼭 레오나만 이러더라 바로 알아보네 으흐 어 근데 잡혔는데? 없어요 타격 으흠 안돼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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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텀 뒤지게 와 왜 자꾸 레오나면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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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우스가 못하네 맞춰봤자 소용이 없는데 야봉 배 빠진 놈은 죽어야지 나이스 으흐 아흐 근데 답 실화냐 아니 이 답 좀 봐봐 아니 아니 왜 똥 먹던 데려가 치겠네 야이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라모스 판단 진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으흐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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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쓰면 됐지 아니 아흑 아흑 으흑 으흑 짜증나 아흑 아흑 아이 저 참 으흑 이거 뭐 어쩌라는건데 먼저 하지마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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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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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지 말랬는데 꾸역꾸역 개요 그걸 또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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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아흑 아흑 학교 아흑 오픈 마흑 마흑 하 어흑 어? 어 아 하지마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명치 존나 세게 때리고 싶은데 대단해 대단해 어 너네 때문에 못 먹게 생겼는데 끝 꼼꼼 세게 이거 먹어야지 철 첫 첫 첫 첫 주 와 나이스 완전 나이스 캐리해줘 혜자 우물 나기 힘들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먼저 치게 하고 그거를 막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아요 아니면 미드를 쭉 밀던가 아주 광고를 해라 할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치? 쟤넨 이길 자격이 없는 애들인데 해줬어요 그냥 원딜이 열심히 하겠다 잖아 그치?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되는거야 근데 너네는 좀 열받으니까 이걸로 욕먹자 너네는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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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repl Vill한 다음에 안뇽이orie